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있네요 다음은 우리 뮤즈의 무대 바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우리 서해 고등학교의 위무양 밴드 뮤즈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의 밴드 소개 저희 밴드는 세븐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하죠 잘하죠? 근데 왜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대 즐기면서 하신다는 거죠? 맞죠? 아니에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디펑스의 네가 불러가는 곡이랑 아이유의 있잖아 있잖아까지 두 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테스트 하고 싶은 말씀 되신가요? 아무것도 없으시죠?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요 자 우리 뮤즈 서해 고등학교의 위무양 밴드 뮤즈 공연하고 보도록 할게요 응원해주세요 잘 썼어요 네 일단 하고 싶은 노래 시선을 못 보는 어디라도 아직 네가 보여 난 아직도 여기 너와 걸었던 후기 너와 있었던 공간 이제는 모두 혼자 치우고 있지만 너와 걸었던 추억 너와 있었던 향기 지금도 아직 여기 함께 살아있어 밤하늘에 막힌 저 볼 속에 아직 네가 보여 난 아직 없었던 공간이라도 아직 네가 보여 너와 걸었던 추억 너와 있었던 공간 이제는 모두 혼자 치우고 있지만 너와 걸었던 추억 너와 있었던 공간 지금도 아직 여기 함께 살아있어 나와 걸었던 추억 너와 있지 기대가 고은 공연은 경연이 아닙니다 경연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도 부담을 너무 같이 맞아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경험을 주기 위한 자리니까요 우리 경험을 주기 위한 자리니까 뜨거운 박수 경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곡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즈 밴드 동아리 보컬을 맡게 된 박유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공연을 하기 앞서 보컬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하다 보면 삑살이나 아마 그렇게 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들으실 때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얘가 감기가 걸렸나 보다 하고 불쌍한 마음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시면 더 힘을 내서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를 노래는 아이유의 있잖아 라는 곡인데요 이게 같이 불러주시면 더 신나고 재밌는 곡이에요 제가 나를 원하니 하면 여러분은 hey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가지고 싶니 하면 여러분이 또 hey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나를 원하니? hey 가지고 싶니? hey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1, 2, 1, 2, 3, 4 박수 있잖아 왠지 두근두근 가슴이 타여 몰라 있잖아 이미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좋아 Baby 1, 2, 3 내게 다가와 Q, Q, Q 부드럽지만 A, Q, G 알고 싶어 나 숨겼던 너의 나 나를 원하니 따지고 싶니 나의 모든 게 전부 네가 시길 바라니 사랑한 단단한 밤 이만 솔직힌만 해봐 자 박수 주세요 신나게 이별에 혼자 훌쩍 퇴퉁은 안고 싫어 정말 사랑해 너와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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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항상 Baby one two three 손을 꼽아 Baby one two three 손을 꼽아 니가 제일 좋아 나를 원하니 가지고 싶니 나의 모든 게 전부 니가 지길 바랄니 사랑한 나만 이와 솔직히 말해봐 I believe you cause I love you 주의 이런 느낌은 처음이니까 나를 원하니 가지고 싶니 나의 모든 게 전부 니가 지길 바랄니 사랑한 나만 이와 솔직히 말해봐 나를 원하니 가지고 싶니 나의 모든 게 전부 니가 지길 바랄니 사랑한 나만 이와 솔직히 말해봐 나만 이와 솔직히 말해봐 나만 사랑한다 빨간 속삭여줘 달리 감사합니다 즐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